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되는 명조입니다. 개설하는 형태로서 반란의 시도를 알리는 게 있고 또 당시 흉흉한 소문이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.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주모자 그리고 여기에 가담했던 백성들이 죄가 아니라 조정이 잘못한 거다. 피바람이 그냥 확 불어서 막 숙청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탕평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